여보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당신이 왜 사람을 죽여?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여보, 이젠 나 보러 오지 마. 뭐? 당신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. 명희야, 데리고 가. 안 돼.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? 왜 이러는 거야? 잠깐만 나가 있어요. 오빠랑 얘기 좀 하게. 안 가요. 나 못 가요. 어떻게든 오빠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. 오빠, 좀 앉아봐요. 나한테는 솔직해야 해요. 오빠가 한 거 아니죠? 오빤 그런 짓 할 사람이 못 돼. 혹시 준혁이 대신 들어가려고 이러는 거예요? 아니야. 내가 한 거라고. 내가 했다니까. 살아서 나 보고 싶으면 솔직히 실토해요. 이거 자식이 위하는 거 아니야? 준혁이가 망치는 거라고. 나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다. 가. 나한테. 나한테 왜 이래요? 오빠. 오빠는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요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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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